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을 보면 어때요? 월봉의 초입이잖아요 초입 제가 보는 거는 미리 제가 갑자기 삘꽃 쳐서 여러분들 청기누설을 하나 해드리자면 지금 몇 명이야? 170명 좋아 이 정도 인원이면 제가 해드릴 수 있지 청기누설을 해드리자면 중국 ETF는 여기서 외바닥 쌍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급격히 빠집니다 급격히 빠지고 얘는 이렇게 해서 계속 우물 파요 그리고 큰형이 이렇게 가요 여기서 찌글찌글 왔다갔다 하면서 갑자기 중국인들답게 멋진 우리 중국인들 대한민국 냄비근성 중국에도 냄비 이렇게 동네축구 같이 동네축구 하면 어떻게 돼요? 공 하나 보고 쭉 쫓아죠 얘는 상승하면 어떤 식으로 상승해요? 이런 식으로 상승하죠 여기에 이 랠리가 있는 거예요 이 랠리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한 이 정도 되겠네 2021년 여기에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 박스 이 박스 갔다가 왔다가 여기서 밑으로 퉁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 박스에서 올라갔다가 옆으로 또 기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 ETF를 사면 3배, 4배인데 더 나아가서 5배, 6배도 될 수 있죠 예전에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국의 정말 실적도 따라주고 정말 펀더멘탈상 괜찮은 종목들을 잘 잡으시면 종목 중에 100배 터지는 종목도 생겨요 100배 20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니까 중국주까지 해서 ETF 레버드 괜찮은데 지금은 지금 사다가 물려버릴 수 있는 거지 그쵸? 내수우량주 그거 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랑 유튜브 하면서 중국 종목들 아니요 무비기니 중국 ETF 매수 타임이나요 그게 아니라 중국 ETF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30%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이제는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이제 먹을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열심히 쫓아가시는 분들의 영역이고 지금은 안 되고 그래서 같이 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 가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요 이제는